안녕하세요 트루멘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짧은 토크쇼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어요 바로 10년 후에 저를 모셨습니다 좀 신선하지 않습니까? 인사를 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근데 얼굴이 저랑 똑같아요 10년 후에 오셨는데 안 늙었나 봐요 네 이게 미래에는 제가 이 시대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에서 어떻게 오신 거예요? 타임머신 타고 왔죠 타임머신 그럼 이제 그게 미래에는 좀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미래나 가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가요? 그럼요 제가 가고 싶은 시대로 웬마든지 신기하네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제가 저기 자녀가 좀 있나요? 하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네 그때 이제 너무 바쁘게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좀 명심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? 오늘 참 의미 있는 토크시오였는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좀 특별한 손님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바로 30년 후에 저입니다 네? 들어오시는 신기하시지 않나요? 안녕하십니까?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여기도 또 외모가 또 저랑 지금 그대로 똑같으시네요 그러네 아 극극 아까 듣고 있었어요 아 어떻게 30년 후에 저는 뭐하고 있습니까? 30년 후에는 지금 이제 펜션을 하고 있어요 오오 제가 좀 원하는 그 삶인데 좀 비슷하네요 예 어 그래요? 예 아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전에 또 10년 후에 제가 또 저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다 잘라요 이 말을 혹시 이쪽에 그러면 이제 끼어들어 20년 전에 본인 그리고 30년 전에 본인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각각 있으시던데 10년 전에 저에게는 이제 좀 가족에게 좀 충실해라 사업 이런 거 너무 신경쓰지 말고 좀 사업을 좀 아 저 가족을 좀 신경쓰고 30년 후에 저에게는 아 감사합니다 역시 여유를 가져라 그 사람은 지금 말을 자꾸 자르네 아 오늘 이렇게 참 두 분 모시고 여유를 좀 가져요 저랑 다 똑같이 생기니까 참 어색하네요 저도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오늘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투르맨쇼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인사 좀 같이 해주세요 예 바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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